전라남도 장성 장성 푸른솔입니다 좋네요 장성 푸른솔에서는 이렇게 포장마차처럼 무료로 막걸리도 줍니다 아이스크림도 무한제공이고요 이렇게 파슬이 되게 하면서 이렇게 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성 푸른솔을 보고 있습니다 적용도 무척 잘되어 있네요 무료 막걸리입니다 무료 막걸리 홀아웃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동반자분들 지금 뻐디뻑 팝팝 남겨놓고 있습니다 롱버터 항상 골프를 잘 치게 되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쉽네요 8호 마무리 갑니다 아까운 버팅이었습니다 아쉬움을 집안치네요 아쉬움을 집안치네요 한 번 더 파팅을 하는군요 연습 파팅 아우 들어갔습니다 아 짜증이야 네 아 아 아 아 아 아